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분 소개합니다. 뚱커베 인쇄트캡 회정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설인데 눈은 안 오고 있죠? 네. 눈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눈은 오고 있죠. 마음속에 눈이 내려요? 이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졌으면 하는 희망의 눈이죠. 배 소장님 머리카락이 눈 내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대신 눈이죠. 알겠어요. 배 소장님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선대위 출범한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출범을 했고 오늘로 대선 92일 남은 건데요. 김종인 전 비덕 위원장의 원톱 체제로 가는 거죠? 노익장은 노익장이네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끝내 관철을 해낸 거죠. 원톱 정권 교통정리인데 교통정리까지는 완전히 된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가까스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 수락이 된 거죠. 네. 지난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게. 어제 출범식에서 한 윤석열 후보의 연설. 오늘 선대위 첫 회의 때 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두 가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또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선거대책위원회가 절단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발언하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체하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그럴 경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 배종창 소장이 2주 전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곧 합류할 거라 이런 예언을 했는데 예언 적중률이 상당해요. 비결이 뭡니까? 상당한 예언이 이번 주라고 했잖아요. 어제 선대위니까 정확히 맞췄죠. 그런데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겸손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화면을 보니까 서로 눈도 안 맞히고 있더라고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매상됐던 일이죠.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영입되면서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위상이 어정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지금 스튜디오 안에 태양은 하나입니다. 최일구.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는 정치판을 생각해 보면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위상이 상당히 애매보여졌고 사실상 일각에서는 조만간에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거치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는 또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의 경우에 다른 일이 있었다. 굳이 또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홍준표 의원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를 두고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 더. 그 멘트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밖에서 좀 장황하다네. 청취자들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죠. 고3 학생 연설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부력파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발자취는 항상 부력파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30대 당대표를 세운 정당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조직이나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법치에 충성하는 후보가 있는 정당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부력파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9살인데 연설 잘하네요. 네. 김민규 씨입니다. 미래세대를 대표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지점은 똑같은 것들 사이에서 튀는 무언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부력파음이라는 컨셉으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로운 부력파음을 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그들을 이제 품어주는 또 통합의 가치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장님 고3 학생 연설을 평가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냥 고3 학생이 아니에요. 이 김민규 군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나는 국대다.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토크배틀. 토크배틀에서 8강까지 올랐던 학생이에요. 그렇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인데 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민규 군의 발언을 올리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누구하고요? 그런데 비교를 누구를 한 거냐면 민주당에 또 고3 학생이 있는데 남진희 양입니다. 광주 손대위원. 이 남진희 양이 광주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인데 노동인권 기후위계 또 학통 건물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목소리를 냈던 학생인데 이 학생과 비교를 한 거예요. 봐라 김민규가 남진희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정의 이탄희 의원이 아니 여성 남성 나누더니 이제 고3생도 나누냐 이렇게까지 자꾸 나누면 DNA가 갈라치기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안 있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남진희 학생도 연설 기회를 줘서 맞붙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남녀 간의 대결 좀 길어졌나요? 네. 좀 갑자기 막 심풍하네요. 이게 막 자기검열이 되니까 말보다 눈동자가 더 빨라지세요. 김경래 PD를 바라보게 되고요. 왜 이러죠? 아니 문자로도 보내주셨네 청취자가. 강결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 개념치 마시고 충분하게 청취자들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 좋으면 됐죠. 정상환 기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노재승 씨가 5.18을 폄훼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노재승 씨가 지난 보고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를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올해 5.18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까지 지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5.18을 사실상 폄훼를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나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뭐예요? 그런 의미가 또 아니었다는 거죠. 취지가 또 그게 아니다? 이게 자꾸만 발언은 나오고 그걸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노재승 씨가 비니 있잖아요. 추를 때 덧붙은 그 비니 모자를 둘러싸고 까만 모자더라고요. 세상에 별명이 비니사거든요. 비니사. 완전히 말을 잘하고 또 달변이고 또 오세훈 지난번 보궐선거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이런데. 그 모자 이름을 왜 비니라고 그래요? 글쎄요. 그런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녹색창에 찾아보시죠. 다 아셨어요? 길면 또 장황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은 뭐냐? 그게 너무 5.18에 매몰되는 것 자체를 경계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전 투구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그러지 말라는 의미였지 5.18을 폄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본인의 설명을 그렇게 했죠.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거죠? 김건희 무혐의입니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코바너 컨텐츠라고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가 있습니다. 이 전시기획사에서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검사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협찬이 사실상 부당한 협찬 아니냐, 일종의 청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2016년 권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바너 컨텐츠 관련 수사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앞서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소시효가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 것은 일단 무혐의 처리를 했고 공소시효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23개 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으로부터 전시기획 협찬을 받았는데 이게 김건희 씨를 보고 협찬을 했겠느냐, 남편 보고 협찬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된 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협찬 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두고 민주당에서 강한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는 서면 조사만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 코바너 컨텐츠 건뿐만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거든요. 관련자들이 다 기소되는 중에 김건희 씨 소환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불만인데. 그래서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협찬과 관련된 범죄 일부만 쪼개서 불기소를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사회 반응을 보고 같이 불기소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검찰 발표 시기가 어제 선대의 출범일이라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16년 건에 대해서만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 달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며칠 뒤에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딱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하는 바로 그날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선물을 준 것 아닌가 모종의 사인을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위치가 그래서 뭐냐 하면 각종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선거 선대위 출범일과는 무관한 거다. 이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무혐의인 것이고 여당이 오히려 수사를 호도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처럼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제 선대위도 본격 출범이 됐는데 국민의힘 선거운동 참여 언제 하는지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안본부장으로 영입된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커튼 뒤에서 후보를 내조하는 역할에 역점을 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임태희 실장도 지금 선대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 후보가 정치에 들어올 때 김건희 씨가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내내 참여 안 할 거구나. 임태희 실장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내조를 한다. 어느 순간에는 나와야 될 텐데 그 시점을 최대한 놓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선거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이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인 거죠. 코바너 컨텐츠 수사도 있죠. 지금 논문 관련 건도 있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서와 관련된 재산 의혹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윤석열 후보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늦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추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건 영부인이잖아요. 그때는 나오나요? 그때는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나와서 검증을 받아야죠. 아까 그 털모자 있잖아요. 비니라고. 갱년이 피디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올려줬는데 영어 스펠링이 B-E-A-N-I-E네요. 비니. 머리에 달라붙게 뒤집어 쓰는 동그런 모자다. 래퍼들이 쓰는 이 참 납작한 모자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모자죠. 스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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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분들이 전부 다 모르시네. 한 청취자께서 예전에 미국에 비니라는 남자가 살았는데 유래가 이렇게 있나 보다. 비니라는 남자가 살았는데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의 비니 모자를 쓰고 댕겼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빠박이 머리에 모자를 쓴 것이 멋있어 보여서 한두 명씩 쓰고 다녔다고 그래서 유행이 됐답니다. 비니가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 이름이군요. 그러네요. 유래가.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스카상, 아카데미상도 사람의 이름을 땄다니. 세 번째 시험이더 뉴스는 뭐예요?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보이콧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절단을 안 보낸다는 것이고요. 선수들은 보내고. 선수단은 참여를 합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중 충돌이 주로 경제적인 양성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적인 코드를 그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군사동맹, 안보협의체까지도 만든 상황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신장, 위권납합에 대한 얘기죠. 네. 위궁으로 또 대만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유명 테니스 선수와 관련해서 중국 고위직 관리가 관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중국 여자 테니스 선수의 행방이 모여내졌어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영상이 아직 있다라는 영상이 나두긴 했는데 그걸 또 의심에 누출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류펑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가식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조작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식적인 행동이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IOC는 뭐래요? 그러니까 저는 IOC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도 강국이잖아요. 북한이 지난번 도쿄올림픽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이 보이콧 결정을 내내니까 이건 각국의 결정입니다. 각국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든 각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의사를 존중한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강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좀 만만하다 싶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지난번에 도쿄올림픽에 우리가 일본 선수촌에 현수막 걸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문제 삶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욱일기를 디자인하는 것도 용인해주고 개식 리허설 장면 이런 데 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IOC 왜 이러는 거예요? 아까 IOC 바흐 위원장 성대무사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 누구 한 거예요? 그냥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정상 기자,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 안 했다고 아까 배수장들 사건 얘기했습니다. 징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내년 말까지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참가를 하고 싶어도 베이징올림픽에 참가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요. 올림픽 헌장에는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를 파견해서 올림픽 대회에 참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이 선수단은 참여를 시키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IOC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쇼민등록증서 여기까지 할 건데 한줄평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교통 제보가 있어가지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인데 황숙진 입법도 어떤 사고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창령에서 양평 방향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 2km 정도 정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도로 해주시고요. 자, 한줄평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에게 보내는 한줄평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발빗 해주세요. 미중 고래싸움 그만해요. 올림픽 덩터져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러다가 다 죽어. 고민 좀 해오래요. 이어서 정상의자 주세요. 3, 2, 1 아이오씨, 이런씨 아이오씨, 아이오씨, 아이오씨 잘했다는데 아니, 욕하는데요 기준이 잘 모르겠네요 욕하는데요, 한호가 나아요 욕하는 게 아니냐 욕은 아니었어요 잠깐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이런씨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의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